성매매에 대한 국내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과 성매매를 결합한 소위 황제관광을 알선한 업자와 대학 교수까지 포함된 성매매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현지의 한 유흥업소. 여기서 선택된 여성은 2박 3일, 길게는 4박 5일 동안 한국 남성의 애인 대행 서비스를 합니다. 낮에는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하는 식입니다. 고급 호텔에서의 숙박과 관광, 여기에 성매매를 결합한 것이 요즘 황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해외 원정 성매매입니다. 경찰에 구속된 40살 김 모 씨는 해외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를 비롯한 55명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내고 필리핀 원정 성매수를 했다가 입건됐습니다. 관광 도시로서 명성을 얻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성매매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단속되는 것을 피해서 해외에 가서 성매매를 할 때 필리핀을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성매매 처벌이 강화되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해외 성매매도 국내와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사이트와 유사한 해외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